스마트 헤법 영어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헤법 영어 송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 2월입니다. 2월이면 이맘때 졸업식으로 굉장히 분주한데요.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졸업식도 없어지거나 아니면 축소된 형태의 작은 졸업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실 좀 마음이 약간 안타깝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새학년과 또 새학교에 올라갈 우리 아이들의 2월 마무리를 잘하고 3월 신학기를 잘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새학년에 올라가면 학습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 초등 고학년 아이들의 영어 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아이들 어떤 아이들인지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학교 영어 가장 영어 교육의 기본이죠. 학교 영어 어떤지 만나보고요. 이 영어 학습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헤법이 되어줄 스마트 헤법 영어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설 연휴에 우리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됐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참고로 3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상태라서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3월 신학기가 되다 보니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올해는 학교 잘 등교할 수 있을지 걱정 많이 하셨죠. 다행히도 1월 28일 교육부가 2021년 학사 교육과정 운영안을 발빠르게 발표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먼저 올해는 수능 연기, 계약 연기 없이 3월부터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에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던 어떤 걱정이 있었나요? 초등 돌봄이라던가 혹은 기초학력 저하, 작년에 학교 등교조차 못해본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매일 우선적으로 등교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유치원과 고3도 동일합니다. 특히나 이 초등 저학년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함으로써 이 아이들의 등교로 인해 나머지 여타 다른 학년들, 고학년 아이들이 등교 수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진행하겠다라고도 발표한 상태입니다. 학내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허용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교육과정 운영안을 보시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것을 신설하고 또 우리 왜 과밀학급이라고 하죠. 학생 수 30명 이상의 학급에는요. 기간제 교사를 2천 명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작년에 항상 문제였던 학습결손도 지원하겠다라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원격수업의 질 향상과 또 방역지원까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쪼록 모든 것들이 현실에 잘 적용되고 또 수정, 보완되어서 2021년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야기할 초중고학년 아이들, 우리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인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만나볼게요. 이거 뭔지 다 아시나요? 어, 네. 일총과 도토리, 아바타로 대변되는 싸이월드인데요. 약 15년, 20년 전쯤 열심히 도토리 모아서 아바타 꾸몄던 기억 다들 나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만듭니다. 실제 모든 것이 가능한 3D월드로 요즘 인스타 아이들의 최애 앱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닮았지만 제일 예쁘고 트렌디한 아바타가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만들고 사진도 찍고 또 가상세계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부정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세계 2억 명의 10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라고 하니 핫한 앱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니까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이 제페토 앱을 다 알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꾸미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제페토 그러면 피노키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아바타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CD, 우리 아마 학부모님들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발표될 때마다 CD를 구매하시면서 음반 판매량에 일조하신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요즘 10대 음악 팬들은 CD 구입하지 않아요. 바로 키트라는 걸 구입하는데요. 뮤즈 라이프의 이 키트는요. 화면에 보시는 형태로 생겼는데 기존 CD의 한 4분의 1 정도의 사이즈로 스마트폰 하단에 갖다 대면 스마트폰에 설치한 키트 플레이어 앱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CD를 구매했을 때 들어있는 사진이라던가 영상 같은 것도 다 들어있고요. 여기에 커뮤니티 기능까지 있어서 실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팬들이 이 안에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CD 플레이어라는 걸 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딱 맞는 앱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동영상 플랫폼이 넘쳐나고 있지만 오디오 플랫폼도 여전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개인 오디오 방송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화면에 보시는 팟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스푼 라디오를 더 좋아해요. 개인 오디오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라 쉽게 생각하면 아프리카 방송의 오디오 버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 또래의 일반인이 만드는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가 핵심이고요. 사용자의 70%가 10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 어디에서 검색하고 찾아보시나요? 우리는 초록창이나 구글을 많이 사용하죠. 아이들은 어떤가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활용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이유는요. 정보도 굉장히 많고 영상으로 정보를 찾다 보니 그냥 따라만 하면 돼서 훨씬 더 찾기 쉬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포털 사이트는요. 기사, 이미지, 영상 다 따로따로 제공되고 검색어를 나노 단위로 다 분석해서 제시하다 보니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도 있고요.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다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까지 있고 거기에 굉장히 업데이트 안 된 옛날 정보까지 있어서 유튜브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요.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 가끔 이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무서워지는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아주 똑똑하게 의도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대화하고 소통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화면에 보시는 카톡이죠.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업무에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각종 단톡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소통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톡인데요. 실제 우리 아이들은 카톡을 쓰지 않아요. 왜일까요? 어른들, 부모 세대가 카톡을 쓰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카톡을 쓰지 않는 이유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페메라고 하죠. 페이스북 메시지나 인스타 DM, 스냅챗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이 10대 아이들만을 위한 SNS인 오잉이라는 앱도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러마라고 하는 건데요. 러블리 마켓 그리고 스쉐라고 부르는 스타일 쉐어 같은 패션 앱들도 요즘 패션에 관심 많은 특히나 여학생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앱이고요. 화면에 있는 이 웨이브라는 앱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요. 영상통화 기반의 놀이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최대 8명까지 동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과 함께 틀린 그림 찾기라던가 소소한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유튜브 채널 틀어놓고 그냥 웃으면서 통화하고 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15초짜리 영상 공유 앱인 틱톡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젠리라는 실시간 위치 공유 SNS가 있습니다. 이거는 친한 친구끼리 젠리 팸을 만들어서 내 친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내 친구 휴대폰 배터리 잔량까지. 부모 세대가 생각하기는 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인 거죠.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위 인싸 앱들을 쭉 만나봤는데요. 이 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 패션이던 혹은 음악을 듣던 게임을 하던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객기가 너무나 익숙한 세대인 만큼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도 현실세계에서 만난 것 같은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Z세대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데요. 포노사피엔스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뜻하는 포노와 지성 그리고 생각을 뜻하는 사피엔스에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이 포노사피엔스 아이들은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고 스마트폰이 만든 신인류인데요. 앞서 우리가 봤던 모든 앱들처럼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친구를 사귀고 친구와 소통하고 공부하고 놀이문화를 갖는 말 그대로 포노사피엔스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인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이 단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AI죠. 가상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I, VR까지 거기에 빅데이터. 마지막에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미디어를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유튜브에 중독된 우리 아이 어떡하나요? 라고 고민에 빠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유튜브와 동일한 미디어를 막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터치 한 번 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 아이가 그 미디어를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네이티브 포노사피엔스인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역량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 교육의 형태를 조금씩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기존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 시대의 인재상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들을 그 중에 잘못을 딱 끄집어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창의력은요. 세상을 놀라키길만한 번뜩이는 재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두 개 이상의 산업군이 매셉, 믹스되어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 혹은 기존에 익숙하게 있던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메타인지적인 창의력을 말합니다. 여기에 의사소통과 협동은 필수적.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개성, 나만의 뚜렷한 캐릭터까지 필요합니다. 이걸 5C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획일적인 인재를 원하던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기업들 화면에 다 보이시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삼성,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요. 스마트폰 베이스의 기업들인데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고 선도할 줄 아는 인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노사피엔스와 변화의 물결을 타지 않는 아이들은 취업도 힘든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대학도 달라지고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에 미네르바 대학, 미네르바 스쿨이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미래형 대학으로 2014년 생긴 신생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놀랍게도 하버드보다 입학하기 어렵고 서울대를 포기하고 갈 정도로 핫한 학교가 됐는데요. 기조가 노 캠퍼스, 노 강의실, 전 세계가 캠퍼스라는 기조로 전 세계 7개 국을 매 학기 순차적으로 돌면서 생활합니다. 그 문화권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도 경험하고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화상 시스템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고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세계적인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인턴십 과정까지도 갖게 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포기하고 가고 하버드 포기하고 갈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도 한데요. 실제 합격률이 1%에서 2%대 밖에 안 됩니다. 하버드나 MIT의 합격률이 4에서 7%인 걸 보면 확실히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도 대학의 목적성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나는 만큼 새로운 전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포브스가 선정한 새로운 전공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중에 데이터과학과, 로봇공학과, 발효과학과, 모바일 게임학과 등등 옛날에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던 학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신된 8번과 10번 한번 볼까요? 이 두 개 학과는요. 산업과 산업이 융합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메카트로닉스는 메카닉이라고 하는 기계공학과, 엘레트로닉스라고 하는 전기전자공학이 융합된 형태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자동차, 로봇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10번에 있는 생체인식시스템학과 같은 경우는 아마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홍채 혹은 지문인식, 얼굴로, DNA로, 여러 가지 피부로, 나의 인간의 다양한 조직과 신체기관을 활용해서 사람을 식별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과인데요. 아무래도 정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요즘 시대에 굉장히 각광받는 학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학도 또 우리 앞으로의 인재상도 여러 가지 전공들과 아이들의 진로도 모두 다 산업과 산업이 믹스되는 융합이 키포인트인데요. 이것들을 베이스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의 공교육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식,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수업의 모둠 형태로 참여하면서 재미있게 또 주변의 친구들과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방법도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교육이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스마트 러닝입니다. 스마트 러닝은요. 교육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조카를 쫙 높일 수 있는 학습의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맞는 학습의 방법이죠.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영어과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2015 개정교육과정 영어과의 방향을 보시면 핵심은 이겁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 말인 즉슨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영어학습을 하겠다죠. 그래서 성취기준에 맞춰서 초등, 중등, 고등에 걸쳐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영역별로 골고루 학습을 하되 초등과 중등은 듣고 말하는 학습의 비중이 좀 더 높고요. 고등으로 올라가면 듣기와 말하기를 기본으로 평가를 위한 읽고 쓰기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학교 영어를 만나봐야겠죠. 제가 화면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천재교육 영어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만나볼게요. 먼저 초등학교 3, 4학년 군의 학교 영어교과서를 만나겠습니다. 3학년 때 영어를 처음 만났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헬로우 인사도 하고요. 날씨도 묻고 질문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학습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4학년 교과서 목차를 보시면요. 3학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 3, 4학년 군 안에서 3학년에서 배웠던 다양한 문법 구조가 들어가 있는 문형들을 4학년에서 확장하고 이걸 기반으로 추가적인 문법 사항들을 좀 더 복잡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명령문의 문형을 만납니다. 4학년 때는 부정명령문. 3학년 때 How many 복수명사를 만났어요? 4학년에는 How much?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된 형태의 학습을 3, 4학년 군에서 하게 됩니다. 5, 6학년 군도 동일한데요. 먼저 우리 5학년 교과서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3, 4학년 군과 다르게 이미 한 학년이 두 페이지에 걸쳐 목차가 들어가 있는 것부터 놀라운데 보시면 과거형, 미래형, 감탄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법 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5학년쯤부터는 문법적인 학습, 문법적인 이해가 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학교 영어도 좀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3, 4학년 군에서 보셨던 것처럼 6학년 올라가면 앞서 보셨던 5학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본으로 확장하고 추가적으로 빈도부사라던가 비교급, 비고잉트 같은 형태의 문형들도 만나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면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학습을 성체 기준에 맞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슨 2, How do you spend your day? 라는 주제의 레슨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페이지에서는 레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짝 맛보기로 만나보는 워밍업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학습의 스타트는 언어의 학습 순서에 맞춰서 듣기 먼저 스타트합니다. 쭉 듣고 아이들이 말해보는 학습이 연동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요. 듣고 난 후에는 스피킹 수업이 들어갑니다. 스피킹은 연습 후에 마이 스피킹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단계별로 확장 연습도 하게 되고요. 리딩 본문 학습이 들어갈 때는 먼저 Before Reading으로 사전 학습하고 중학교 1학년의 본문은요. 화면에 보시는 한쪽, 두쪽, 세쪽, 총 3페이지 리딩 학습을 충분히 한 후 After Reading으로 읽고 난 후 확인 학습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Writing Portfolio로 쓰기 학습까지 진행되고요. 이 안에는 당연히 단어와 문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단어 문법까지 모든 영역을 총출동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 오프라인 교과서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중학교 과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자유학년제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2018년 자유학년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을 기준으로요. 전국에 많은 학교들이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딱 4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인 제주는요. 올해부터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거의 막바지 검토만 남아있대요. 곧 전면 시행을 하겠죠. 부산도 미실시 지역인데요. 정확하게 보면 부산 시내에 있는 중학교 중에 96%는 자유학년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자유학년제라고 봐야겠죠. 전북 지역 같은 경우 자유학년제를 진행하는 학교가 전북 전체 중학교 중에 약 74% 정도인데요. 아마 이렇게 아직까지는 자유학기제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고 있는 학교들도 올해가 지나고 나면 다 자유학년제로 바뀔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그 짧은 학기 동안 미니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실 지금 학부모님들 사이에 좀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화면 하단에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총 이 4개의 영역을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건데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총 3개의 학기 중에 1개의 학기를 선택해서 이 4개의 영역을 170시간 이상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4개의 영역을 중학교 1학년 동안 221시간 이상 진행을 해야 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 지필고사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 과정 중심의 평가를 위해서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학년제 기간에 만나는 수행평가,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기존의 지필평가가 우리 아이가 습득하고 학습한 지식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형태였다면 영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말하기와 쓰기, 즉 아웃풋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행평가 예시 자료를 내렸는데요.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모둠으로 봉사활동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말하기와 쓰기,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데요. 스텝별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까지 다 제시를 합니다. 이것들을 베이스로 우리 아이들은요. 먼저 모둠 안에서 서로 논의하고 프리라이팅을 하고 드래프트를 쓰고 파이널 페이퍼를 제출하는 형태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이 수행평가에 대한 채점 기준 그리고 평가 또한 예전에 우리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만 평가하죠. 하지만 자기평가 그리고 모둠 안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의 피혈평가도 같이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 모둠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까지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됐던 자유학년제 기간의 수행평가 문제들 보시면요. 교훈이 있는 영어 글쓰기라는 주제로 기존 영화를 개작하거나 새로 창작하는 글쓰기를 10줄에서 15줄 이내로 조건에 맞춰 써라 라는 문제도 출제가 됐고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 다 주고 최소 6문장에서 최소 8문장까지는 써내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행기라던가 봉사 계획 나 자신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라이징을 통해서 소개해라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주고 아이들이 라이팅을 하거나 또 스피킹을 하는 형태의 수행평가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자유학년제 그리고 자유학년제 기간의 수행평가까지 만나 보셨는데요. 이 자유학년제 때 우리 아이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 또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본인의 꿈 그리고 적성들을 찾는 시기로 아이들이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역량 강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 이 기간의 수업은요. 선생님의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토론하거나 발표하고 실습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앞서 제가 4차 산업시대 인재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소통, 협동, 창의성 등등을 키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은 어디서나 가장 기본이죠. 특히나 이 자유학년제 기간에도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갖고 있다면 지필평가를 보지 않다 보니 나태해지는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다잡아서 스스로 계속 공부의 공백 없이 연결성 있게 가져감으로써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 수능까지 연결되는 앞으로의 긴 여정을 아이들이 차분하게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자유학년제를 만나게 될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1년의 기간을 정말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은 잊지 말고 가이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교육도 좀 살펴보셨는데요. 실제 우리 아이들은요.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같은 반 친구, 우리 학교 또래 친구, 그리고 전국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학습하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세계 또래 친구들과 학습하고 경쟁하죠. 결국 이 4차 산업시대, 미래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요. 글로컬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글로컬은요. 글로벌 그리고 로컬의 합성어인데요. 사실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인 의미는 지금은 좀 차치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글로벌 세계성과 로컬 지역성을 갖춘 인재가 되자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능력도 갖추고 여기에 전세계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 충분히 내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자는 거죠. 전세계 아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사실 장벽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영어는 필수이고 영어학습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보내고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우리 고학년 아이들을 글로컬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영어학습을 해야 할까요? 그 해법은 스마트 해법 영어에 있습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은 꼭 필요해요. 여기에 초등,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부터 내 수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은 튼튼하게 영역별로 학습의 기초를 쌓고 이 내용들을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는 계속적으로 심화하면서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유학년제 수행평가가 실제로 활용하고 응용하는 아웃풋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 해법 영어는 오늘의 인증 단어였죠. HB 스마터라고 하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듣고 따라 말하는 입력 학습을 하고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 레벨별, 영역별, 400여 권의 교재를 통해서 읽고, 쓰고,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의 코칭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스마트 해법 영어의 시스템 베이스의 코칭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해 갑니다. 이 습관 형성을 기본으로 해서 스마트 해법 영어의 커리큘럼은 대한민국 교과서 1등 기업인 천재 교육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스마트 해법 영어의 20년에 가까운 노하우를 쏙 접목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언어의 4대 영역인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와 거기에 문법, 그리고 내신, 파닉스, 그리고 단어까지 총 8가지 영역에 걸쳐서 400여 권이 넘는 교재로 레벨별로 꼼꼼하게 영역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커리큘럼 안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예비초 아이들은 기초 영어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이것들을 베이스로 초등, 고학년 과정에 가면 기초 문형을 베이스로 튼튼하게 영역별 기초를 쌓는 것이 목표이고요.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는 이 기초를 베이스로 영역별로 심화하고 응용하면서 대입 영어를 위한 기본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의 커리큘럼 안에서 오늘은 고학년 아이들, 가장 중요한 시기죠. 영어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을 수 있는 고학년 과정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의 고학년 아이들은요. 다양한 영역을 내 수준에 맞춰서 학습을 시작하는데 그 기본은 바로 화면에 보시는 탑스토리북이라고 하는 이야기책입니다. 이 탑스토리북은 단순한 이야기책은 아니고요. 중등 과정에 필수적인 문법 사항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또 익히 알고 있는 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안에 레벨별로 쏙쏙 넣어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형들을 만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교과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3학년 때의 그런 문법 사항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문형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렵지 않은 이야기책 안에서 이 문형들을 충분히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만나볼까요? 아이들이 파닉스가 끝나고 가장 처음 만나는 탑스토리북은 이렇게 쉽고 재미있고 문장도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쉬운 곳은요. 문장이 하루에 6문장 정도만 학습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매일 아이들은 듣고 따라 쓰고 말하고 읽고 또 동시 통역하면서 계속적으로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문장도 길어지고 또 문형도 문법도 어려워지겠죠. 고학년, 거의 6학년쯤 돼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의 글들을 매일 하루에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동시 통역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스토리북의 글들을 보시면요. 앞서 봤던 중학교 1학년 리딩 본문 기억나시나요? 총 3페이지에 걸쳐 있었지만 사실 문장 수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 헤법 영어의 탑스토리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학습해 놓은다면 사실 중등 과정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은 HB 스마트 태블릿 안에서 좀 더 입체적이고 재미있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스마트 안에서 이 탑스토리북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한번 HB 스마트의 탑스토리북 학습 간단하게 만나볼게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영상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원어민의 이야기를 자막 없이 쭉 들어서 자연스럽게 듣는 학습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문장이 원어민의 발음 강사의 억양과 얼마나 비슷한지 계속적으로 연습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연습하고 나면 학습의 마무리로 우리 아이들은 Picture Description이라고 녹화하는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모습과 함께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충분히 따라 말하는 녹화 활동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스마트 해법 영어의 HB 스마터를 간단하게 만나보셨는데요. 교재와 함께 스마터 안에 있는 다양한 활동과 액티비티로 아이들은 충분히 듣고 따라 말하고 읽고 쓰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Reading 교재를 기본으로요. 아이들은 내 수준에 맞는 회화, 문법, 중등 내신, 단어, 초등 내신까지 다양한 영역별 학습을 하며 기본기를 영역별로 탄탄하게 쌓아갑니다. 이것들을 베이스로 중등 과정에 올라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등의 여러 영역들을 계속 심화하고 응용하고 학교의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학습을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 중등 아이들의 영어 학습과 내신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수능에 실전 독해 문제가 들어가 있는 교재라던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 내신 대비할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이라는 프로그램도 또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다북스. 스마트 앱범 영어에 아주 자랑거리죠.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인 HMH사의 천권의 원서를 활용한 온라인 도서관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술, 과학, 그리고 소셜 스터디,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별로, 난이도별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 도서 천권을 읽으면서 배경 지식도 꼼꼼하게 쌓고 또 우리 스마트 앱범 영어 교재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다양한 주제, 어휘, 또 문형들을 만남으로써 지식의 확장까지 가능한데요. 실제 이 다북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앱범 영어의 교재와 레벨을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꼼꼼하게 매일매일 한 번씩, 한 권씩 책을 읽는 독서 습관도 잡게 되고요. 레벨을 보시면 낮은 레벨은 단어 개수 15개 정도의 정말 기초 도서부터 한 권에 3천 개 단어가 넘는 굉장히 수준 높은 도서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 레벨 같은 경우는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단순히 책만 읽고 끝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EFL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기 전에 단어도 학습하고 사전 영상도 보고 책 읽고 난 후에는 게임의 형태로 단어도 정리하고 이해도도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프라인 북리포트로 꼼꼼하게 실제 연필 들고 써보고 채워보면서 독후 활동을 마무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북스와 또 HB 스마터라는 스마트 해법 영어의 보물 같은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은 영역별 스킬, 기본기도 잡고 이것들을 응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스킬까지 쌓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평가가 우리 아이들이 인풋 내용들을 아웃풋, 말하고 쓰는 것으로 출력해낼 수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데 그것들을 위한 스킬과 또 응용력 그리고 확장과 지식까지 접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법 영어 안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스마트 해법 영어의 초등, 고학년 영어학습의 해법 세 가지 만나셨는데요. 아이들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나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과 초등, 저학년, 고학년 때부터 내 수준에 맞춰 영역별 기초를 쌓고 이 쌓은 기초를 베이스로 중등 과정에 자유학년제 수행평가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위한 기본기까지 학습할 수 있는 중등 과정이 모두 다 스마트 해법 영어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택트 시대 새로운 영어 학습을 제시하는 스마트 해법 영어의 수강생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HB 스마터 그리고 400여 권의 레벨별 영역별 교재 기초,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내신 대비할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과 천 권의 영어 도서, 다북스 그리고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숙제 앱인 HB 홈스터디까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공식 채널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튜브 공식 채널 공식 블로그 꼭 구독 검색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해법 영어의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는 계속 쭉 이어지는데요. 다음 달 3월에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 오늘과 같은 오전 11시 해법이 만드는 우리 아이 영어천재 제 1탄 바로 리딩을 리딩하다 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꼭 만나 뵙기를 바래요. 여기까지 초등 고학년 아이들 영어 학습의 해법 스마트 해법 영어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스마트 해법 영어와 함께 우리 아이의 영어 꼭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라이브 학부모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